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저녁에 다 지나간 퇴근식 길에 차들이 꽉 맺혀 있네요. 아이고 저도 여태 일을 하고 이제 시원하게 발압줄 쏘이겠습니다. 엄청 차가 많이 밀렸네요. 오늘 우리 시어버니 길이라서 조금씩 간단하게 음식을 했어요. 나물도 못 치고 지금 밥 이제 좀 이따 저기하고 탕국도 다 미리 끓여놨어야 지금 흔들어 죽겠네요. 이렇게 날씨가 오늘로 그래도 풀렸어요. 그죠? 차들이 엄청 서서히 서행하고 있네요. 그래도 오늘로 그런 데는 잘 뚫려 나가는데요. 딴 때랑 아주 막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산산하게 빠져나가고 있네요. 우리 딸도 아들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힘들겠다. 막히고. 얘들아 사랑한다. 아휴 항상 건강하게 열심히 파이팅 하자. 사랑한다. 우리 유치님들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휴 굉장히 응? 엄청 잘 빠지고 있어요. 유난하게. 그죠? 일부 음식을 다 했구요. 지금 이제 토종닭을 삶고 있어요. 토종닭을 찌고 있답니다. 토종닭을 통채로 쪄서 물릴 거거든요. 딸랑딸랑 딸랑딸랑하네요. 작년에는 썰매 타고 오셨는데 올해는 썰매를 못하셨네. 눈이 안와서. 여러분. 오늘도 저는 밤 12시 넘도록 일을 할 거구요. 여러분.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구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.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